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어요 특히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험에서 꼭 필요한 것이 유엠이다 그리고 pip인가요? 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시간 경계상 못 드린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콜리전 커버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나 당했을 때 그냥 상대방 기다리지 않고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차를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콜리전 커버리지예요 내 보험에서 해주는 건가요? 내가 사고를 낼 때는 굉장히 귀하죠 그게 없으면 내 차를 못 고쳐요 상대방 차는 고쳐줘야 되는데 라이벨렛 인슈런스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게 없으면 내 차를 못 고친다 그래서 콜리전 커버리지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렌털카 같은 경우도 렌털카라고 하죠 정말로는 어떻게 내가 잘 떠오르는데 이것도 옵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험 다 들었는데 왜 나중에 렌털카 못해요 본인이 안 들었어요 빠졌어요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나중에 괴롭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UM, TIP, 콜리전 커버리지 그리고 렌털카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내 차를 몰 수 없으면 당했을 때건 내 차를 사고를 냈을 때건 난감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로드 해저드라고요 뭐냐면 차에서 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돌멩이가 튀었다 아니면 도로에 타이어 같은 게 확 튀어 올라서 유리창이 마장창 깨졌다 이럴 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로드 해저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로드 해저드라는 게 있다라 라고 하시고 매일 자동차를 아마 집에서 지내는 거 외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회사하고 그리고 자동차일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만큼 많이 타시는 거이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하고 다니셔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내 보험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보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김원영 변호사님 다음은 어떤 단계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만약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 보상 책임 져줘야 되겠죠 내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민사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냈고 오리말 내밀면 안 되겠죠 그런 기본 상식이고 사고를 냈을 때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민사 책임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보험이 없는 경우에 이런 보험으로 이게 보험이 내 방어막인데 이런 방어막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 차도 깨지고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나도 다쳤고 그리고 상대방도 다쳤을 거고 상대방 자동차도 파손됐을 거고 이거 보험이 없으면 내가 고스란히 민사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보통 보험은 꼭 들잖아요 네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깜빡하고 인슈런스가 몬스터몬스터로 이렇게 가는데 프리미엄을 안 내는 경우인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무보험 중에 운전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책임의 범위가 크죠 그러네요 만약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때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책임이 크다 그래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렇게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생활 거의 힘든 게 뻔하잖아요 누구나 다 힘든데 큰 거금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밴커럽지라는 파산보호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통상 민사로 가봐야 크게 가져볼 게 없으니까 통상 UM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UM이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Unissued Voit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없이 사고를 낸 경우에 자동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UM을 일단 커버해주고 나에게 인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지먼 린이 걸릴 수도 있다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생활이 있을 수 있다라 카운트에서 돈이 막 푹푹 빠져나갔는데 보니까 저지먼 린이 걸려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 반드시 들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커버리진 좀 넉넉하게 들어놓으시는 게 좋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거 안 들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그러세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동차 소유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보험에서 커버를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UM이라든지 PIP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통상 책임보험에 되는 경우는 3만 6만이에요 즉 3만은 1인당 6만은 전체 합산해서 사람이 몇 명이 다들 그런데 그 사고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만 6만으로 다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조금 이제 보험 커버리지액을 좀 높여놓으시는 것도 나와 가족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더라 흔히들 나는 보험 다 들었는데 사고 난다면 이게 왜 커버가 안 됐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보험 어떤 폴리시 안에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상의 커버리지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으신 분들은 에이전트께 꼭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가이코 등등 최근에 나온 보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보험을 들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다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면서 빼는 거랑 모르고 빼는 거는 천지차인데요 모르고 뺐다가 나중에 대통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보통 자동차 사고 때문에 소송으로 아까 말씀하신데 이 자동차 사고는 민사에 속하는 거죠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줘야 되고 우리들이 여기서 이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경우는 사고를 당한 경우 선량한 힘 있는 경우에 주의력 깊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 이런 경우를 주로 다루는데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통상 손님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방법이 통상 두 가지예요 일단은 보험으로 처리하자 아니면 소송으로 간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보험 커버리지가 넉넉하고 우리가 충분히 보험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민사소송이라는 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은 욕망금이 든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시간 비용이랑 소송 비용이랑 그리고 법원에 가서 시간 쓰고 신문 받고 이런 경우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를 피하고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최상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으로 이기는 거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우선이겠고요 하지만 반드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드시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싸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 오리발 내미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싸워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변호사는 아무튼 항상 필요한 법인데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혼자 하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변호사들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 네 변호사들도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호만으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겠다 싶으면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변호사들이랑 컨설파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는 변호사들이 통상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사고가 나자마자 사실 당황스럽고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전문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막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상대방이 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고 프라프트에 다 고쳐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치료비 계산하고 그다음에 위자료 계산을 할 때 너무 짜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내가 받은 치료비도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싸워도 안 올라가요 아파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직장 못 다니는 거랑 그래서 그 비용이랑 그리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많이 아팠잖아요 위자료도 청구해야죠 위자료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만약에 이머젠시를 갔다 왔어요 이머젠시 가서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너무 아파서 MRI 찍었는데 MRI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된 인조리라고 이렇게 해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샷도 맞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차액이 너무 커요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협상으로 줄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법원으로 갑시다 라고 소송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도 있고 쉬운 거 같은데 나중에 보험회사 측의 협상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변인들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문인들과 상의하시는 게 제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더라 가볍게 스치는 사고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내 몸이 다쳤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맡기시고 안 맡기시고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초반부터 전문가들이랑 상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고는 예고 없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은 들지만 막상 사고를 처음 당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시점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고 나면 바로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친분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주변에 지인 변호사님들 계시면 여쭤보세요 한번 전화해서 좀 이제 폐지만 응급상황이니까 여쭤보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간단한 조언을 해줘도 그 조언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그르치지는 않겠죠 막상 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상대방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여기 라디오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간접 경험을 하셔서 충분히 대비가 되지만 뭐 라디오 들으신 경험도 없고 광해 들으신 경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사고 냈고 되려 나중에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본인께서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스친 거다 그게 아니라 몸이 좀 아프다 뭐 사고의 정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바로 전문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